우리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우리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공간을 만들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. 또 두 번째는 완성도가 높은 검춘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를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학교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펼칠 수 있는 또한 고운 꿈을 담고 그 꿈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성희입니다. 감사합니다.